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2부의 첫 번째 방송은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 이것이 이제 힘을 좀 받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것을 이제 관철시키냐는 문제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장 날인을 하더라도 허점이 있습니다. 이 허점을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장 날인이 통과되더라도 앞으로 한 60일 정도 남은 시간에 가장 치명적인 그런 허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힘으로 하여금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은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을 쏘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이라도 항상 그 일이 어떤 식으로 왜곡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이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인쇄 날인이 철회가 이루어지더라도 허점 약점은 없는가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문제는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타깃시장한 것 같습니다. kbs 2월 8일 날 kbs 9시 뉴스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보도를 하거든요. 물론 여전히 선거관리위원은 본인의 생명줄과 같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반항을 하겠죠. 그래서 힘을 좀 더하기 위해 가지고 2월 14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이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인 날인 관철 촉구집회가 여러분들 이렇게 열리거든요. 열리는데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전태극연합대표로 계시는 이진호님께서 저한테 보낸 내용입니다. 충분하게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뭔가 아니까 공병호 박사님께 중요한 내용은 1번부터입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인주로 찍어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해도 현재의 컴퓨터와 제작기술로 보면 안심하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3,508곳의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등록 제출받은 이후에 이게 사전선거 10일 전입니다. 사진을 포토샵을 한 후에 컴퓨터에 입력하고 최첨단 정밀 도장 파는 기계로 실제 도장과 동일한 도장을 제작한 이후에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투표지 증가와 감속 투표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조작기술은 어마어마하게 이런 발전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진호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충분히 설득력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 날인의 허점이 있는 겁니다. 도장 날인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제언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항상 예리하고 좋은 글을 쓰시는 이호식님께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것을 관철한다 해도 부정선거는 일어납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는 투표지를 조작한 것이 아니고 개표 막판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메인 서버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수치를 조작한 것입니다. 수원시장 선거도 역시 막판에 조작했습니다. 여러분 서버 조작은 마지막에 숫자를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마지막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게 투표관리관 도장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것은 재검표 시에 투표지를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번 총순이 끝나면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무슨 재검표가 있을 것입니까? 설령 재검표를 한다고 해도 1년이나 2년 후에 할 텐데 그 악도간 국가 무선 세력들이 그동안 끝까지 도장 날인한 것을 똑같은 모양으로 위조하지 못하겠습니까? 전자개표를 폐기하고 100% 수개표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허들입니다. 아니면 중앙선관의 메인 서버 내에 일어난 개표 상황을 컴퓨터 전문가들이 볼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됩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여러분들 주의를 집중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현재 공직선거의 실상을 착하게 아셔야 되고 공병호 tv를 통해서 거의 박사 수준이 되셔야 이 문제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호식 님이 걱정하는 게 뭐냐 현재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 공직선거는 선거 사기를 기획한 자들이 선거인 수가 확정이 되고 나면 목표 달성에 필요한 만큼 사전 투표율을 부풀리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100석 혹은 200석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표가 몇 장 등도 더 필요하냐 이야기죠. 예를 들면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표가 240만 장 정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240만 장 정도가 선거인 수가 나오는 날짜가 사전 투표가 끝나고 난다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한 2주 3주 전에 선거인 수가 확정됩니다. 선거인 수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선거인 수는 약 4400만 정도입니다. 그 선거인 수 중에서 몇 표 정도를 뭡니까 만들어야 되냐 위조 사전 투표자 수를 그게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1번 2번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사전 투표 조작에 필요한 유령 사전 투표자 수 가짜 사전 투표 수가 확 확산이 되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을 7.5% 정도 조작을 했습니다. 1번. 그래서 3만 7771표를 유령 사전 투표가 확보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게 이제 있는 겁니다. 3만 7771표. 그거를 가지고 20개 동과 거소 투표에다가 전산 조작에 의한 사전 투표 득표 수를 투입해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더블당 후보에게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쇄 날인에 의한 실물 위조 투표지가 4박 5일 사이에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인쇄 날인에 의한 실물 위조 투표지 아니면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중복 투표라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표수를 맞추려고 하겠죠. 그게 딱 맞아떨어졌던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거를 착하게 이해하시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전무를 다 파악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1번 2번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3, 4번이 여러분들 각각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단계입니다. 1번 2번은 1단계 3번은 2단계 4번이 뭐죠 3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3단계로 여러분들 득표 조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듬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50% 정도는 디지털 조작이고 50%는 아날로그 조작입니다. 3번은 디지털 조작입니다. 4번은 아날로그 조작입니다. 그럼 디지털 조작을 하려면 디지털 조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재료가 있어야 될까요? 그 재료가 뭡니까? 투입할 수 있는 위조 사전투표자수입니다. 유령 사전투표자수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자수를 측정하지 못하도록 cctv도 다 가리고 시민사회단체 부방대에서 여러분들 캠코드가 촬영하는 것도 다 가리고 신분증 이미지 여러분들은 즉시 삭제해버리고 통합선거인명부는 사전선거인명부가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세력들은 가장 중요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사전투표자수를 셀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전투표자수를 셀 수 없도록 만들고 동시에 먼저 인쇄 날인을 통해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만 빼앗는다니까 여러분 하나는 갖고 있는 겁니다.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투입할 수가 있다. 이게 최근까지 여러분들 찾아낸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인 겁니다. 사전투표자수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필요한 가짜 사전투표자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선거를 지금까지 만져온 겁니다. 20대 총선이 2016년입니다. 사전투표를 12.2%인 겁니다. 이거를 2020년도 4.15 총선에 26.7%만큼 올린 겁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뭘 했는 겁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득표수 조작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 가짜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겁니다. 대선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사전투표율 26.1%가 36.9%가 된 겁니다. 이렇게 크게 뛸 수가 없는 겁니다. 조작을 위한 240만 표 조작을 위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한 겁니다.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11.5% 2018년 2014년 11.5% 사전투표가 실시된 첫 해입니다. 2014년. 그래도 그때는 손을 안 댔습니다. 7회 지방선거가 2018년 11.5가 20.1%를 띈 겁니다. 그리고 7회하고 8회는 변화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눈치를 본 거죠. 그러나 조작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11.5가 20.6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은 이렇게 급격히 높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11.5에서 20.1 11.6에서 20.7 26.06에서 36.9 이렇게 급격하게 사전투표율 높아질 수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은 천만에서 한 2천만 사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투표자 그룹입니다. 이렇게 몇 십 프로 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뭘 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해온 겁니다. 계속 사전투표율을 올려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사전투표율 득표 조작에 투입할 수 있는 가짜 사전투표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장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를 가장 이 전모가 여러분들 완전히 드러나게 된 이 전모가 완전히 여러분들 드러나게 된 사건이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너무 화끈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 전모가 완전히 까발해진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총선의 공정선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충분한 게 아닙니다. 필요조건은 필요조건인데 충분조건은 바로 사전투표율을 조작 못하게 100명이 여러분들 실제로 사전투표장을 찾았는데 200명으로 발표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감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질 때 총선의 공정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 여러분들 이 표 하나가 모든 걸 다 설명합니다. 당일 투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어떻게 대성했느냐 여러분들 이 관내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15.9%입니다. 선거인 명부의 100명 가운데 15.09명이 투표장에 온 겁니다. 그거를 얼마나 뻥튀기했는가 하니까 22.64% 뻥튀기한 겁니다. 100명 가운데 15명이 투표장에 실제로 왔는데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100명 가운데 22명이 나왔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냥 지금은 선관위가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cctv 가려 캠코드 촬영 금지에 투표자 여러분들 신분증 이미지 여러분들 즉시 삭제해 지금은 뭐 한 달까지 되면 한 달 소용이 없잖아. 한 달 검색하니까 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없어 여러분 7.5%를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인 수 기준으로 7.5%만큼 뻥튀기해서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가짜를 발표를 한 겁니다. 22.6%가 가짜인 겁니다. 재보선 역대 최고치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래서 득표수 조작 이름을 활용할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 활용할 수 있는 표를 몇 표로 확보한 건가 37,771표로 확보한 겁니다. 37,771표로 확보해 가지고 강서구에 20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거소투표가 있고 보궐선거는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가 없습니다. 20개 동에 더불당 후보의 거소투표 득표수하고 관내사전투표 득표수에 다 더해 준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보시게 되면 20개 강서구청의 동 가운데 염창동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몇 표를 선거한 이 여러분들 보너스로 더해 줬는 거 아니까 2,824표를 더해 준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관내사전투표 한 사람은 염창동에서 5,647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합쳐 가지고 5,647명이 염창동에 관내사전투표에 참가했는데 8,471명이 참가한 걸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2,824표를 어떻게 집어넣냐.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진짜 투표자 진짜 투표자 가짜 투표자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표가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그럼 가짜 투표자는 항상 누구냐 더불당 후보 기표가 된 표만 집어넣어 준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이거는 선관위가 발표한 4,5회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해 보게 되면 더불당의 진경훈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를 염창동에서 51%인데 사전투표가 68%입니다. 표를 얹어준 거죠. 17.3%. 김태훈은 당일 투표 득표를 44.5%인데 사전투표를 27.2%인데 표를 빼앗은 거죠. 마이너스 17.3%. 사전투표 투표자 기준으로 약 여러분들 34% 정도가 조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더불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을 당일 투표 득표율은 투표가 시작되고 나서 여러분들 시간별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 17% 정도 더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이렇게 그려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표가 안 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역할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관츠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물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와 동시에 전산조작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조작을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재료가 바로 유령 사전투표 자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에 의해서 2번은 이제 막았다는 거죠. 그럼 1번이 지금 문제인 겁니다. 1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 도장 날인에 대한 보완책은 투표소 단위에서 사전투표자수를 계속 카운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인 명부가 없으면 사전투표소에서 여러분들 방문한 사람들이 선거인 명부처럼 사후 선거인 명부를 만들면 된다. 온 사람들이 1번 2번 3번 순서로 뭡니까. 홍길동 주민번호 얼마 전화번호 얼마 자기 사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소별로 염창동 몇 명 가양동 몇 명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돈이 전혀 드는 게 아닙니다. 즉시 실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안일은 끝까지 버티겠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여러분들 핵심적인 조작 엔진은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의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표를 더블당 후보에게 전부 다 더해 주는 겁니다. 위조투표제를 만든 다음에. 위조투표제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 100명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실제 왔는데 그것을 200명을 만들어서 100명만큼 여러분들 위조사전투표도를 확보한 다음에 그 100명을 전부 다 일본 기표도장을 찍어가지고 누구한테 넣어준다. 더블당 후보한테 넣어주는 겁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 사용할 가능성인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공직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여러분들 일종의 예고편이고 너무나 많은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만일에 선거를 만지는 그런 총책임자 하면 절대 10월 11일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선거 부정을 방지하게 한 사람들에게 시간과 그런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상 최고치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좀 무리하게 조작을 한 것 같아요. 무리하게 조작하는 바람에 완전히 뭐죠 그동안 일종의 약간 가려있던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은 절반 정도인데 전산 조작을 통해서 사전투표 득표 조작한 것은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투표소 단위에서 정확하게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이. 특히 관내 사전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돈이 들지 않고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투표소에 상반신이 드러나지 않는 하반신만 드러나는 투표 카메라 설정 여러분들 세면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사후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 사전투표소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 일렬번호대로 1번 그렇게 큰 뭡니까 그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당일 투표 가시게 되면 선거인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인 명부의 이름이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체크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전투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1번 2번 순서로 홍길동 주민번호 전화번호 그 다음 여러분들 사인 그렇게 하면 그냥 염창동에 1일차에 300명 2일차에 200명이 다 개수가 되는 그걸 다 공개를 하게 되면 조작해서 표를 못 넣는 거죠. 그 방법까지 국힘이 여러분들 관철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가지고는 여러분들 100%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공직선거 문제의 핵심이 전산조작과 아날로그 조작인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은 아날로그 조작은 막는데 전산조작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전투표소에서 사후 사전선거인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 사람들 다 1번 2번 순서대로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주민번호 적고 사인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마치고 나면 바로 아날로그 적으로 뭡니까 몇 명 투표는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 방법이 이제 통과되어야 되겠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사전 그동안 쭉 말씀해 봤습니다만 사전투표자 수 조작 문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부각을 해서 국힘 쪽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반만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어떻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정탈을 날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관훈클럽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한민국 사전투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 이 점은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알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게 주목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을 이제 얼마만큼 관철시켜 나가느냐 이 문제를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힘을 더해 줘야 되고 동시에 이런 필요한 것이 추가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사전투표자 수를 전혀 알 수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사전투표자 수를 측정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결사적으로 여러분들 방해하는 선관위 측과 여러분들 다투어서 이겨야 되는 거죠. 지난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황교안 전당대표가 이끌고 있는 부정선거방지대 부방대가 전국에 많은 곳이 여러분들 캠코드를 설치해가지고 투표장을 향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려고 했습니다. 개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다 실패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필사적으로 선관위가 사전투표자 수를 모르도록 사전투표자를 개수할 수 없도록 사전투표자를 카운팅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노력하겠습니까 여기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하는 것이 사전투표 조작의 엔진에 해당하거든요. 그 엔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가지고 측정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가 그게 세상에 말이 됩니까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사전투표를 개수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캠코드나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냥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사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투표장에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들은 모두 다 일렬번호대로 자기 이름 주민번호 그다음에 전화번호 사인해 가지고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뭐죠. 그냥 개수해서 사전투표자 수가 실제로 몇 명인지가 다 여러분들 드러나게 예를 들면 캠코드 같은 걸 찍으면 중복투표하는 것은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중복투표하는 걸 전혀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중복투표에 대한 의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방법은 주민번호 쓰고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본인 사인해 가지고 필요하면 도장도 찍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꼭 여러분들 당일투표처럼 선거인 명부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냐 이야기죠. 그건 당일투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사전투표는 누가 할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후적으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이거를 참 여론화해 가지고 관철시켜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게 여러분들 어디서 나오는가 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그 동네 사람들이 화끈하게 조작했기 때문에 다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정말 하늘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 노력하는데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주시고 특히 이제 오늘 방송이 나가면 이 부분 이 부분을 잘라서 내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